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양들과 바리세인들에게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햇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온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루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란 예수라 하거늘 이루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래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아멘 지금 게슴만의 동사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산을 에덴 동산이 불신과 배신으로 인한 죽음의 동산이었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게슴만의 동산을 순종과 사랑으로 인한 생명의 동산이요 또 구원의 동산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어제의 말씀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봤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하는 유다를 통해서 유다는 어떻게 했고 혹 우리는 유다같지 않은가 그렇게 적용해보고 또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내가 유다와 같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은 혹은 쥐려고 하는 것이 세상 권력이 아닌가 어둠의 세상 권력이 아닌가 내가 정말 빛 대신 주님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등과 햇불과 무기를 가지고 이 유다가 많은 사람들을 앞장서서 예수님이 계신 이 게슴만의 동산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밤이었어요. 밤중에 빛 대신 주님을 잡으러 온 이 무리들이 그들에게는 빛이 없음을 반증하는 거죠. 말씀에서 그래서 그들이 등과 햇불을 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밤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에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래. 아직 잠시 빛이 너희에게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밤에 다니고 어둠에 다녀서 그 어둠에 붙잡힌 유다와 그 무리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둠에 붙잡혔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 붙잡혔기 때문에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잡으러 오는데 그들이 손에 등과 햇불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밝히시기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루시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빛이라고 분명히 밝혀두었음에도 그분과 3년 반 이상 동거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빛을 유다는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잡으러 스스로 등과 햇불로 들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나는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어둠의 세상 권세자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라고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습이 마치 유다가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그들이 끌고 나오는 왕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힘으로 여기면서 자신있게 당당하게 나오는 것이 유다의 모습입니다. 당당하게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술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방식대로 많은 것, 높은 자리, 많은 양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큰 교회, 작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는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우리는 주로 큰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교회의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없습니다. 주님의 문된 교회는 건강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가치이지만 이미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남을 죽이는 무기를 들고 지금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자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한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누가 보아도 이것은 세상의 가치인데 남을 죽이는 일인데, 험담하는 일인데, 남을 무너뜨리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어두운 밤에 이 일이 행해집니다. 어두운 밤에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사람 앞에서도 안 할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워서 눈이 가려지고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을 일을 심지어 사람 앞에서조차 하지 않을 불법적인 일들을 아무렇게나 버젓이 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그 상태가 세상의 어둠에 붙잡힌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유다 같지 않은지 나는 그렇게 세상의 권력에 붙잡혀 있지는 않는지 나는 어둠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나사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어요.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는 예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 이 대화가 별 대화 같지 않아 보이실 수도 있지만 나사렛 예수라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을 가장 낮춰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초라함 나사렛이 천안 출신인 건 아시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그냥 예수라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장 천하게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때 그때 그 여정이 옆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도 그와 함께 있었다 라고 지적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죄인 죽어마땅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나사렛 예수와 네가 함께 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낮게 부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죠. 그때 바울을 만난 예수님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세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행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나아갔던 것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천하게 낮게 약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가 그 명패 위에 뭐라고 쓰냐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붙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왕 되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장 낮은 몸으로 오신 그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권세에 취해 있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작고 낮게 오신 예수님을 절대 메시아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천한자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왕령대에 이끌었다 하여 그를 죽이기를 앞장서서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이 말은 에고에이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말씀 4경의 때인가요? 꿈 3때인가요? 계속 이 말씀을 일곱 번 동안 들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스스로 밝히는 것입니다. 에고에이미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그다 내가 왕이다 내가 여호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앞에 다 엎드려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스스로 왕 되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러면 나사렛 예수가 왕이신 것을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내 신분이 나에게 맡겨진 지금의 자리가 혹 나사렛 예수가 그렇게 천하고 약하고 낮은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른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왕 되신 주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나사렛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또한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나사렛 예수와 같은 그 가난하고 낮은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섬기고 사랑하고 낮아지고 비우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사렛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죽게 속한 자유인이오.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님과 거하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에서 부르심을 받았더라도 세상의 종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된 줄 알고 왕 되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더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사린 예수로 오신 그 순종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가치입니다. 값이고요. 그러니까 낮은 사람은 더 높아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높은 사람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억지로 밑으로 내려갈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부르신 자리에서 나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점검할 것은 나는 예수를 파는 자가 아닌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적용 해야 될 말씀이겠죠. 5절에 보면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색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재정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재정 맡은 유다가 어디 서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 옆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정 맡은 유다가 어디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주기로 온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함께 서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그 무리 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영광을 얻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리에 서면 안됩니다. 그것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멸망의 자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가치가 어디 있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저 내 의지대로 구하고 내 욕심대로 구하려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다면 예수님을 결박하기 위해 찾아온 유다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저 내 왕국을 위한 기도이라면 우리가 이당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리를 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말 주님께서 왕로를 타시는 가정과 교회가 맞는지 혹은 주님은 그냥 꼼꼼 묶어놓고 내가 왕로를 타는 가정과 교회가 이미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왕 되시지 못한 그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상태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왕로를 타는 것은 아닌지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왕로를 타는 것은 아닌지 교회에서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왕로를 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이미 예수를 팔아먹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무지 말할 수도 없고 역사하실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심지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조차도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스스로 왕이심을 스스로 여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때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빌리포스 2장 10절 11절 부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왕대심이 드러났을 때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발 앞에 두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걸음을 순종하시고 부활하셨을 때 승리하셨을 때 세상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에 어둠의 세상권세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을 때에 세상을 이기신 빛대신 주님 안에 오늘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고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내 삶의 현장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렸던 한 가지 한 가지를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빛대신 주님만 붙잡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스엔 예수 그리스도만 왕으로 모시는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빛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에 우리 주님만 왕노릇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정말 생명 안에 있는지 저희가 정말 빛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적용하여 우리가 유다같지 않은지를 돌아봤는데 저희가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빛대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인생이 나스엔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모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빛대신 주님을 찾아 나왔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일터에 주님만 왕노릇하실 수 있도록 저희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육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제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3회 요새 다이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금요 모임에 갓벼라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다음주 월요일에 진행되는 컨퍼런스가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총회와 연말사역 사무총회를 위한 준비 가운데 시회를 더하여 주옵소서 로고스라이프 교회를 성교지향적인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미암마오리니 아홍믹미아 스스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각의 여러분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의 주님의 거룩한 존재을 불러주시고 생명 내신 말씀 가운데 소유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속한 자인지 저희가 정말로 빛에 속하여 아버지 급등한 걸 우리 보러오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말씀 가운데 돌아보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느 우리 주관자들에게 아버지 내 마음과 아버지 모든 동시에 남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